이번에 소개해드릴 나무는 바로 이 나무입니다. 와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바람개비 이렇게 하면 차라라락 하잖아요. 이렇게 하면 확 날라갈 것 같이 생겼어요. 이 나무의 이름은 층층나무입니다.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알 것 같아요. 진짜 아파트 층층층별로 이렇게 어떻게 잎이 이렇게 신기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. 맞습니다. 이 나무는 정말 층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해가지고 층층나무인데요. 보시면 진짜 그렇게 생겼죠. 이거는 한번 가르쳐 드리면은 잊지 않으세요. 막 차 타고 가시다가도 어 저거 층층나무인데 막 산에서도 어 저거 층층나무인데 이렇게 바로 알아보실 수 있어요.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잎도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비슷하게 되게 전체적으로 360도를 돌려서 이렇게 다 막고 있어요. 이 층층나무는 그 수파설가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혼자서 막 모든 햇빛을 다 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욕심이 많은 나무다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폭군나무다. 왜요? 혼자서 여기 다 이 지역을 다 먹으니까 폭군나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. 봄에 그 고로새 수액 혹시 드셔보는지 있으세요? 어 TV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. 아 그렇죠. 탁 해서 수액 뽑는 거. 아 맞아요.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. 이렇게 상처를 내 가지고 나오는 수액을 우리 마시잖아요. 이 층층나무도 그 수액을 주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. 뭐 이렇게 얇은데 수액이 그렇게 많이 나온구나. 아 이제 나중에 점점 커지면은 수액이 많이 나오는 나무입니다. 또 여기 꽃이 피면은 그 꿀벌들 있잖아요. 벌들한테 또 꿀을 주기도 하는 밀원 식물이기도 해요. 그래서 뭔가 폭군이다. 욕심 많은 나무다 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수액도 주고 꿀도 주고. 네 꿀도 주고. 그래서 좀 삭한 나무의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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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